넘치고 지лас ТВ 어른들 아직 초등장 Costa 나도lak공자만 나눠 졸려 합니다 야, 이 새끼. 마. 야, 니... 야, 누군지 아나? 이뻐서 일 봐라. 마. 마, 박 부장. 이리 좀 와봐라. 얘기 좀 하자. 뭔 얘기요? 그럼 나중에 합시다. 지금 하자고, 이 새끼야. 야, 별로 없나? 나가 이끄라. 아줌마, 잠깐 나가서 일 뭐지? 저게 소방차? 뭐? 저게 시바 소방차냐고, 이 새끼야. 아니, 섭외가 안 되는데 뭐 짭니까? 예? 너 같구만, 뒤로 붕무 나라 샀고. 야, 이 새끼야. 니가 먼저 섭외할 수 있다, 안 했나? 니 친하다메. 아이, 시발. 친하든가 말든가. 오기 싫다. 내 뭐, 뭐 웃자라고. 니 그 섭외비 1500원 웃자노? 뭘 웃자야? 전마들 다 죽지. 이 시발 놈아. 똥깽개인 소리야.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나도 다 들은 말이 있다. 뭐? 뭔 말? 니 200 줬다메. 그러면 1300 남은 거 아이가? 누가? 반딩하자. 뭐하노? 니 양심적으로 해라. 어? 니 돈 관계는 깨끗해야 된다. 빨리 돈 가온나? 뭐하노? 뭐하노?